DKBS 드럭카쇼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유가성 가수님 최고의 인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성 가수님께서는 아 독도에 이어서 한강의 기적 드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봉해의 검푸른 바닥 위에 우뚝 솟은 푸바이소 아름다운 자태가 신랑과 성북 동도와 서도로구나 아름다움서 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구나 가슴 속에 한이 맺힌 한민족은 분노한다 동계 바람은 도새게 동계 바람은 도새게 굴고 갈매기 떼 날아들고 저 멀리서 파도가 밀려오는 대한민국 동해의 독도 아름다운 성토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였구나 가슴속에 한이 맺힌 한민족은 분노한다 가슴속에 한이 맺힌 한민족은 분노한다 가슴속에 한이 맺힌 동물에 배 띄워놓고 궁악소리 울리며 대사동의 콧노래소리에 그 시절이 그리워라 한색이 너무 흐름지금은 적들되어 흐르는구나 한강구라 말을 했다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한강구 한강구라에 물새가 나르고 흥빈 물결 그리며 한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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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그리워라 한강구 한강구 주어 그리워라 한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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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구